지금부터 오렌지3에서 파이썬, 그 중에서도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오렌지3 입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렌지3가 뭔지 모르신다면 조서를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판다스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직 판다스 수업을 못 만들어가지고 수업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렌지3는 매우 직관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어요.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비해서 일단 기능이 부족해요. 또 위젯의 양이 많아지면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바로 파이썬 스크립트 위젯입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위젯을 이용하면 in data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겨서 들어온 데이터를 여러분이 작성할 파이썬 코드로 처리해서 out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아서 밖으로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위젯을 이용하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파이썬의 데이터 처리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판다스의 강력한 힘을 오렌지3에 불어넣어 봅시다. 오렌지3를 살펴보기 전에 판다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저는 판다스를 로딩을 했고요. 그리고 read csv를 통해서 저 csv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df head라는 명령을 실행시켜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통계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df describe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각각의 컬럼의 개수, 또 평균, 표준 편차, 분포, 뭐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기능이 it describe이라는 겁니다. 저거를 사용해 보면서 이 오렌지3 안에서 판다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요. 파일 리젯을 가지고 와서 파일 리젯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중에서 housing.tab이라고 하는 디폴트 파일이 있습니다. 저 파일을 로딩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컬럼에 대한 통계 정보를 우리 한번 출력해 보자고요. 파일에서 드래그해서 파이썬 스크립트 위젯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봤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자면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파이썬 스크립트라는 이름의 함수. 그리고 그 함수는 인자로 in underbar data라고 하는 변수를 받는데 그 안에 이 파일 위젯에서 받은 데이터가 이 안으로 in data라는 이름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run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바깥쪽으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return 값에 적혀 있는 것들 중에서 out underbar data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out underbar data는 in underbar data다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데이터 테이블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데이터가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in 데이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스트나 딕셔너리가 아니에요. 자 볼까요? type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오렌지 데이터 테이블 테이블 이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저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이 안에서 저 in 데이터를 받아서 판다스를 통해서 젤을 가공해서 아웃 데이터로 바깥쪽으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작업은 그걸로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판다스를 저 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요. 이 주소로 들어오면 제가 준비한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저 샘플 코드를 카피해서 오렌지로 가져와 보세요. 파이썬 스크립트 안에다가 아까 그 코드를 복사해 놨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이것저것 있는데요. 여기 있는 코드들 자세하게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궁금하시면 주석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 있는 이 파일 위젯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 df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아놨다. 그 데이터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table from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해 주면 나오는 값을 data, out under by data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정의해 주시면 그것이 이 라인을 따라 흘러서 다른 위젯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위쪽에 있는 것만 몇 개만 출력되게 한번 해볼까요? 그때 사용하는 것은 head죠. df의 head라고 하면 나오는 그 결과를 다시 df에 담던지 아니면 2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변수 이름을 바꿔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pandas의 hea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줄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쪽으로 흘려보내니까 데이터 테이블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각각의 컬럼에 대한 통계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df에 describe 저거를 df3로 담을까요? df3는 그럼 여기다가 df3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컬럼에 대한 숫자, 평균, 표준 편차, 분포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렌지3에서 pandas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미 pandas를 써오셨던 분은 이것이 얼마나 오렌지3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에 방문하셔서 이 수업의 선행수업 혹은 후행수업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